반갑습니다. 6차 산업시대를 열어가는 고퀄리티한 직업전문가 양성의 자연습치후산업학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연습치후산업학과는 대한민국 최초로 설립된 학과로서 대학생활과 교과과정 소개와 자격증 취득과 졸업 후의 진로문제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과 소개를 말씀드리면 한국사회는 고령화 시대를 지나면서 초고령화 시대가 이미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자연에서 아름다운 꿈을 이루는 행복한 선택으로 초고령화 시대의 힐링이라는 키워드를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 가야 될지 우리가 이 학과를 통해서 상세하게 미래를 개척하고 미래의 진로를 탐구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미 자연습치후산업학과는 산림치유와 치유농업이 국가적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그것을 더 현실화시켜서 힐링산업으로 이끌어가는 복지시대를 넘어서서 복지는 당연히 이루어져 가야 되는 사회적 문제이고요. 더 나아가서 힐링산업으로까지 이끌어내는 그런 막중한 학과로서 전문가를 양성하게 될 것입니다. 대학생활에서는 숲연구소를 통해서 온라인 교육의 부족함을 숲명상 콘텐츠 연구나 치유농업의 현장실습이나 또 원외치료 현장이나 산림치유 현장이나 나무으사의 현장까지도 이 대학연구소를 통해서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으로는 산림치유 전공과목의 1학기, 2학기로 구성이 잘 되어 있고요. 치유농업도 복지는 물론이지만 힐링산업으로 우리가 6차산업까지 이끌어가는 고퀄리티한 영역으로 잘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식물보호기사, 나무으사 마찬가지로 우리가 식물보호기사를 통해서 나무으사까지 이런 전문영역, 자연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영역까지도 잘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강사진 교수진을 소개해드리면요. 저는 학과장을 맡고 있으면서 산림치유와 치유농업을 힐링산업으로 성공시키는데 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앙아민 교수는 자연치유학을 전공한 박사님으로 치유농업을 강의하게 되겠습니다. 김웅 교수님은 산림치유 합격익스프레스의 저자이기도 하고요. 치유약용식물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윤미정 교수님은 영양학 박사로서 약선식품요리를 강의하여 6차산업시대를 이끌어가는 힐링산업의 꽃을 피울 것입니다. 이제 졸업 후에는 국가자격증을 다양하게 취득하게 될 것인데요. 먼저 학교를 졸업하게 되시면 자연힐링산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치유산업학사학위를 취득하게 되고요. 자격증으로는 치유농업사 국가자격증, 산림치유사 국가자격증, 치유농업사 또 산림치유와 연관된 나무의사까지도 모든 국가자격을 취득하도록 잘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연에서 아름다운 꿈을 이루는 행복한 선택, OCU 자연치유산업학과에서 함께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